이제 그 머릿속에 강간을 너를 채워줘 이해가 가질 않아 왜 핀이면 너야 주말만 되면 연락해 불러내고 싶어 왜 답이 없는 건데 뭐 하는 건데 대체 이 세상에 이상해 매일같이 오던 넌데 진짜 나답지 않게 왜 이러는지 익숙한 이 느낌이 좋아 조금 소득 말투도 좋아 너는 어때 나 나 나 말야 대략해봐 있으라고 해줘 그만큼 내 맘이 커져 모르겠어 불안 더 커져 대답해봐 넌 넌 넌 말야 어떻게 나 있으라고 해줘 과연 확실한 느낌이 와 넌 또 늦다고 해봐 뭐 하는 거야 대체 답답해 답답해 속상해 매일같이 보던 넌데 진짜 어울리지 않게 왜 이러는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좋아 조금 소득 말투도 좋아 너는 어때 나 나 나 나 말야 대답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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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라고 해줘 조금 어색하면 뭐 어때 나 역시 걱정되지 마 지금껏 한번더 못받던 나를 내게만 내게만 숨겨왔던 너만 전부 보여줄게 쉽고 불안 더 커져 고맙게 하냐 지금은 내 맘 장난이 아냐 너는 어때 나 나 나 나 말야 대답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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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자꾸 안 돼 웃고 있는데 모르겠어 널 하는 건데 대답해봐 너 너 너 말야 어떡해 나 나 너의 가슴을 보내줘 오직해 말아 Say y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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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yes